아 이제는 좀 살겠다. 요 분들이 만약에 자손이 이제 뭐 대학교나 막 이렇게 가시는 이런 엄마들 부모들이 이거를 본다면 아마도 내가 했잖아 뱀띠들은 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고 갑자기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합니다. 안녕하세요 두께 두께 옹두께입니다. 진짜로 막 밀가루를 그냥 밀듯이 그냥 올 한해 2024년도 그냥 다 휩쓸었으면 좋겠네요. 자 뱀띠 여러분 3월달 운세가 나가겠습니다. 17, 18, 19을 잘 보내신 친구들은 괜찮습니다. 근데 17, 18, 19 이게 힘들었던 친구들은 올해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힘든 거는 10달이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. 3월달 운세를 봤을 때 3, 4월달에는 내가 마음먹고 행하는 대로 근데 요 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생각 자체가 그래서 조금 심란하다. 3월달 4월달에는 약간 따뜻하거나 햇볕이 좀 따뜻하거나 요런 때인데 싱숭생숭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변동을 한다거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일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근데 요 나이에는 일찍은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갈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알바나 이런 거 내가 투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 말고 요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왜냐면 이 뱀띠들은 말도 잘하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를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. 그래서 20살부터 이제 17, 18, 19을 잘 보낸 친구들은 1월달, 2월달, 3월달 괜찮겠지만 잘 못 보낸 친구들은 혹시라도 3월달을 사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친구분들 자녀분을 주신 어머니, 아버지가 이거를 보신다면 잘 따돗거려가지고 3월달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사생 35살, 89년생입니다. 요 친구들 나이는 35세지만 일단 32세부터 조금씩 조금씩 운이 상승하는 게 보여서 올해 값진년에 해가 괜찮은 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 전자에 띠별로 갔을 때 제가 뱀띠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기사생 35살을 꼽진 않았죠. 근데 3월달 89년생 기사생들 요 나이 정도에는 뭔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. 여자고 남자고. 그래서 결혼도 다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결혼이나 뭐 이제 이런 게 근데 요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5살 남자분들, 친척이나 이런데 상문이 드는 방향이나 결혼식 같은 거 뭐 아이 뭐 이제 요즘에 돌잔치 잘 하지 않지만 요런 거 잘못 갔다 오면 내가 발목을 묶일 수 있다. 발목이라는 게 뭐냐면 재수가 끊어질 수 있다. 자 3월달에 조심해야 될 거. 상문방이나 남의 결혼식이나 친구분들이죠. 요런데 잘못 갔다 오면은 내가 큰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 요거 유념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근데 그 조심이 어떻게 조심하는 거냐는 개인적으로 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들 꼭 물어보고 가세요. 이미 갔다 와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를 풀 수 있을까요? 당연히 풀 수 있죠. 근데 어렵습니다. 풀어지기가 한 번 꼬인 거는. 그래서 기사생 35살은 3월달에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정사생 47살 77년생이 되겠습니다. 자 낼모렘은 시은입니다.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진 재산을 불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돌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이제는 요때는 눈과 귀가 다 열린 나이예요. 중년이잖아. 그래서 중년에 7성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또는 문서로 인해서 싸우는 시비결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문서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게 지금 골칫덩어리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. 그래서 혹시나 뭔가 영업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셨던 분 새롭게 손을 내셨던 작년 올해 되셨던 분들은 올해까지 올해 내가 운을 받지 않으면 운세적으로 튀지 않으면 3월달이 기본입니다. 3월달에 그 전자에도 시비구설이나 관제구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를 하려면 내가 봄부터 지금 봄이잖아요. 그러니까 봄부터 잘 머리를 써서 어떻게 보내야 될 수 있는지 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 그러면 관제구설이 9수까지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3월달에 요거를 빨리 회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빨리 소멸을 시키든가 요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7살 생일달이 만약에 안 지나신 분 이 안 지나신 분은 다시 새롭게 운적으로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. 자 성주혼을 받는다는 거는 37, 47, 57이지만 받는다고 해서 올해 꼭 재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요 정사생들은 올 내년 안에 뭔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게 매매권이 됐든 관제구설이 됐든 요런 것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 듯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 두 배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런 건 뭐냐면 남한테 베풀어라 이거예요. 그래서 말로 하는 실수가 정말 한평생을 갈 수도 있으니까 요 성주혼이 들었을 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한다거나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다거나 이러면 아주 큰 나쁜 일이 생깁니다. 요거 조심하시고 3월 달에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요거 저기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관제구설이나 요런 거 시끄러운 일 매매권이나 이런 게 걸리신 분들은 빨리 상대방하고 이렇게 해갖고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남자나 여자나 같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을사생 59살 65년생입니다. 아 이제는 좀 살겠다. 요 분들이 만약에 자손이 이제 뭐 대학교나 막 이렇게 가시는 이런 엄마들 부모들이 이거를 본다면 아마도 내가 했잖아 뱀띠들은 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합니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막 이런 곳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저는 보여요. 그런데 누구누구처럼 땡땡땡 누구처럼 말을 너무 잘하면은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인이 됐든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영업하는 사람이든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나는 조심스럽게 나를 낮추고 이 뱀띠들이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막 이런 거 뭐 그것이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설령 일반 주부일지라도 인기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돈 벌이는 3월달 그 전달에도 괜찮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게 많아요. 그런데 요 아홉수라는 태클이 딱 걸려올 것 같아요. 요게 무슨 달이냐면 여름이거든요. 여름에 내가 건강상으로 요런 것 쪽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은 3월달에는 뭐 특별하게 왜 내가 여름을 끄집어내냐면 3월달에는 그냥저냥 요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올 한 해는 풀려갑니다. 그러니까 3월달에 기본으로 제가 3, 4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두 개씩 나가는 건데 3월달에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3월달에는 괜찮다는 거 수입이나 내가 자손한테 기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쪽으로 가족 쪽으로는 화목한 소리가 들립니다. 그러니까 요것만 괜찮어도 상당히 한 달은 잘 버틸 수 있거든요. 뭐 30일이라고 하더라도 28일 동안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틀 남겨놓고 또는 하루 남겨놓고 내가 억울한 소리나 억울한 이런 상처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59세는 말일이 30일이 됐다고 해서 30일이 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에요. 한 시간을 남겨놓고도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말 조심하고 조금 선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베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용띠하고 뱀띠 이런 거 보면은 막 뭘 좀 많이 베푸는 것 쪽으로 보여요.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는 알 것 같지만은 제가 그래서 용궁제 이런 거 천도제 이런 게 권유하는 게 때가 돼서 그래요. 그래서 내가 한갑이 되기 전에 뭔가 재산도 만질 수 있고 이런 게 그래서 작년부터 58세, 59세 괜찮은 걸로 보이니까 아마도 3월 달에는 괜찮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. 나쁜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사생, 71세, 53년생입니다. 사람으로 상처받은 건 사람으로 이렇게 된다고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보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있죠. 이 병원을 가라, 저 병원을 가라. 그래서 사람들 말에 현혹됐다가는 내가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꽂히는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. 그럼 서울에 무슨 좋은 병원 이런 병원을 찾아가야지 내가 그 병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71세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. 그래서 69세를 막 넘어오고 70세에 넘어와서 60값자는 이미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면은 11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. 10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운세적으로는 10대 운세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. 10대는 어떻게 나몰라라잖아. 그냥 내가 부모님 이거 적으로 해서 이렇게 들기를 그러니까 이 나이는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남자는 틀리지만 여자들은 이런 것들로 기가 열릴 수 있거든요. 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하실 분들은 3월 달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조언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나이에는 팔굴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. 내가 땅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자손들 물려줘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건 좋은 얘기고 진짜 재산이 없으신 분 재산이 없으신 분은 이 나이에 내가 지방칸 이래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칸밖에 없다. 요것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만큼밖에 안 돼서 그래요. 그 점자에 지금 젊으신 분들 갑신생, 기사생, 정사생, 의사생, 대사생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나이를 조금 5개나 이렇게 좀 했는데 요 띠들이 다 똑똑해요. 그러니까 다 입바른 소리 하면 안 되고 좀 베풀어야 되고 앉은 자리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을 내면은 좋은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70대는 내가 80대에 가든 90대에 가든 이때까지 살아서 얼마를 살지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3월달도 1년 한 해와 같이 문을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계사생 71세하고 을사생 59세들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. 낙상수가 보입니다. 낙상수는 다리가 삔다든지 손이 삔다든지 허리가 삐끗한다든지 요런 것 쪽으로 좀 삘 수 있으니까 신발 같은 거 조심해서 신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요렇게 걸어야 될 거 같아요. 아무래도 낙상수가 있다면 이걸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. 3월달입니다. 자, 3월달 운세 잘 들으셨죠? 두께 두께 홍두께 여러분들도 두께 두께 홍두께 뚜껑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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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